이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. 이제 자전거 타기에 좋은 계절이죠. 안전을 위해 자전거 점검이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. 광주 북구에서 무료로 자전거 수리를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? 선만수 시민기자입니다. 광주시 북구는 2018년 상반기 주민의 자전거를 무상수리 및 무료대여함으로써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자전거 무상수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북구관내 27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리하고 접수방법은 현장선착순으로 수리합니다. 자전거 수리 및 점검 내용은 펑크, 부식제거, 공기주입, 오일보충, 저가 부품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. 공유자전거 무료대여는 북구청 민방위교육장 입구 옆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분증 보관 후 대여받아 사용 가능합니다. 자전거 무상수리 재능기부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수리하며 주민들은 수리받은 자전거를 타고 매우 좋아합니다. CNB 시민기자 선만수입니다.